시어머니가 제일 좋다는 며느리. 애정 표현이 너무 지나쳤던 걸까요? 됐다고 맨날 됐지. 받아주질 않으니. 돌아가시겠네. 저랑 안 놀아주시는 거예요.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알다가도 모르겠답니다. 우리 집에 자주 안 오세요.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조용하면. 어머님 생각이 나서 여기 보여드리려고 전화했어요. 아이고 그냥 보고 돌아가지 뭘 또. 아들한테 어머니 나 싫어하시나 보다. 과연 시어머니의 진심은 무엇일까요? 누구예요? 처음으로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가깝지만 너무 먼 두 사람이 극적으로 떠난 첫 여행. 서로의 진심이 닿을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주말마다 며느리가 꼭 온답니다. 아이고 전번에 그것도 다 먹었는데. 맛있겠네 이거. 소금 안 됐다. 안 됐다. 고유 사올게요. 아 됐어 됐어. 약으로 또 안 돼서. 약으로 또 가져올게요. 됐다고 맨날 됐다. 계속되는 거절이 서운한 눈치죠. 어머 고부 사이가 보통 가까운 게 아닌가 봐요. 나는 이런 게 하고 싶었어 며느리하고. 이런 게 하고 싶었어요. 자랑도 엄청 했어요. 저희 가족한테 이거 커플로 샀다고. 아니 이걸 딱 보는 순간. 아 새하랑이야 이거 완전히. 이렇게 커플로 해야 되겠다는. 나중에 금으로 해드릴게요. 알았죠. 어떨 때는 며느리인지 얘가 딸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딸이 와서 얘기하듯이 그렇게 옹석을 부리면서 살아요. 쪼깁니다. 보잉. 쪼깁니다. 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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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 어머니 불쟁이. 누군간 버릇없다 할 수도 있겠지만 격없이 살갑게 구우는 며느리의 애정이 싫지 않은 유녀사님. 며느리 세아 씨는 무역적 일을 공부 중인데요. 손님이 많은 주말이면 늘 와서 일손을 거둔답니다. 대구식 막창으로 새벽까지 배달을 해 일이 많답니다. 자, 다 됐다. 사고. 네. 네, 막창 나왔습니다. 오, 막창 맛있겠다. 요즘 같은 시기에 장사가 잘 되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거 고추마늘하고 파를 여기 잔에다 넣으셔서 같이 찍어 드시면 맛있어요. 네, 맛있게 드세요. 이거 바로 드셔도 돼요? 네, 맛있게 드세요. 얼굴을 이렇게 하는 말을 잘해요. 저 11살때부터 공부를 한국어 공부했을 때. 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신났죠. 너무 이제 나도 진짜 잘하긴 잘하나 보다. 그래서, 네, 요즘은 인사말 같아요, 그냥. 화도 많이 들으니까. 네, 우리 미얀나리. 이 여사님의 자랑이래요. 사실 그 분은 이란에서 처음 만났답니다. 제가 이제 5년 전에 사업차 이란을 가게 되었어요. 게스트하우스를 하게 되었어요. 학교 다니면서 알바를, 통역을 하러 와서 만나게 되었죠. 언어 능력자로 한국대사관에서 적극 추천했대요. 그 인연이 요녀사님의 둘째 아들 태연 씨에게로 이어졌고, 2019년 가족이 됐답니다. 여기 벽화마을이라고 되게 유명해요, 외국인들 중 사이에. 드라마에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남자친구, 도깨비. 아마 이태원 클래스 마지막 신도 여기서 찍었던 것 같아요. 한국 드라마의 촬영지까지 줄줄 꿰고 있는 세아 씨. 사실 한국어를 배우게 된 게 요 드라마 때문이었답니다. 제가 한국말을 배우게 되는 드라마는, 커프다 남자하고 주몽이었어요. 한 드라마를 50분씩, 진짜 오버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봤었어요. 이란에서 대장금과 주몽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한국 드라마를 처음 접하게 됐고, 이후 천여 편의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이 생겼답니다. 한류문화는 이란에서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답니다. 이렇게 그냥 한국이 나오니까 난리예요. 막 이런 전통적인 한국의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이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아, 진짜 너무 예쁘다. 이런 동네에서 걷는 게 내 꿈이다. 여기 한국말로 적혀있네요. 이란 사람인데 분위기 너무 좋네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엄청 좋아해요. 진짜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막 같이 셀카 찍고 싶어 할 정도로. 야경도 이렇게 예쁘고. 세아 씨는 드라마에서 봤던 한국의 많은 명소들을 시어머니와 함께 가보고 싶대요. 여보세요? 어머이. 어머이. 어머님 생각나서 여기 보여드리려고 전화했어요. 아이고, 그냥 보고 따라가지 뭘 또. 또, 또, 또 그러신다. 좀 좋아해 주시면 안 돼요. 여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같이 안 오시니까 이렇게 핸드폰으로라도 보여드려야지. 어머님이랑 꼭 한번 같이 와보고 싶어서 이렇게라도 보여드리려고. 나중에 같이 안 오시겠지? 그렇죠? 물어볼 필요도 없겠지? 아무리 러브콜을 보내도 허락하지 않는 시어머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함께 나들이조차 해본 적이 없답니다. 저랑 안 놀아주시는 거예요. 조금만 시간 내시면. 같이 시간 내서 밖에 나갈 수는 있는데. 나는 됐다, 나는 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또 어머님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없는 것도 서운하고. 이제 어머님하고 같이 놀 수 없는 것도 서운하고. 알고 지낸 지 5년, 고부가 된 지 3년. 쇼핑은커녕 가까운 커피숍조차 가본 적이 없다고 하네요. 더욱이 장사를 새로 시작한 게 8개월 전으로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윤여사님. 사실 몇 년 이런 일 안에서 정말 좀 부유하게 컸어요. 내가 여기 한국에 와서 지금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잖아요. 저는 이제 젊음 하나만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내가 뭔가 조금 보탬이 좀 돼주고 싶어서. 이거 하면 되지? 아, 네. 자식 챙겨주려는 부모 마음을 세아 씨라고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꾸 도와주려고 오는 거죠. 그렇게 좋아? 네, 너무 좋아요. 드라마 속에 사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뭘 해도 긍정적인 세아 씨. 상수자들에서 박신혜도 이렇게 카페에서 알바하는 장명도 나왔고. 그냥 그런 게 하면서 계속 떠올라요. 나는 그냥 드라마 주인공 같은. 계속되는 거절에도 서운한 내색 없이 윤여사님 앞에서는 늘 즐겁게 씩씩하게 이 일을 돕는데요. 그런 며느리를 보면 윤여사님도 생각이 많아지죠. 이제 드라마 보면 찜질방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찜질방도 가보고 싶고. 여행도 한번 다녀보고 싶고. 같이 이제 어머니 다니고 싶다 그러는데 내가 시간이 안 되니까. 그게 내 마음이 안타깝지. 힘들지? 아니요, 안 힘들어요. 하나도. 저 여기 일하는 거 진짜 재밌어요. 특히 어머님이랑 같이 하는 거. 치우는 걸 보면 내가 마음이 안쓰러워. 이거는 내가 할게. 뭘 안쓰러워요. 어머님 못 빼고 하면 무슨 힘으로 공부해요. 내가 들고 갈게. 아니, 아니, 아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내가 들고 갈게, 이거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내가 갈게. 식당에 오른 것도 세아 씨 고집이랍니다. 놀러 갈 시간도 없는데 서로 이렇게 같이 볼 시간조차 없으면 또 보고 싶고 슬프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의 빙계로라도 가서 어머님이랑 같이 있고 도와드리고 좀 도움이 되드리고 힘이 되드리고 그러고 싶어요. 가족 간의 유대감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란의 문화. 세아 씨는 사랑하는 가족인 시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답니다. 요 년사님이 며느리집을 찾았습니다. 두 번째 방문이래요. 어려운 걸음을 해준 시어머니를 위해 세아 씨의 손이 아주 바빠집니다. 이게 한국 고추장하고 똑같은 거지? 네, 이게 토마토 베이스인데 한국의 고추장처럼 기본적으로 모든 음식에 들어가요. 시어머니에게 처음으로 대접하는 이란 음식. 이거 나중에 익으면 토마토가 진짜 맛있어요. 이거 내가 먹어봤나? 집에서 한 거는 아마 안 드셨을 거예요. 이게 이란의 쿠비데랑 같은 느낌인데. 아, 이게 쿠비데야. 네, 쿠비데는 밖에서 만드는, 이거는 집에서 만드는 후라이팬 개밥이라고 해요. 우리의 된장찌기나 김치찌기만큼이나 이란에서 자주 먹는 음식이래요. 남편이 이란 음식을 워낙 좋아해서 종종 만드는데 한 요리 솜씨 한답니다. 어머이, 다 됐어요. 짠! 잘했네. 시어머니를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밥상입니다. 밥도 그냥 밥이 아니에요. 밥 위에 조금, 밥 위에 조금. 과연 윤 여사님의 입맛에도 맞을까요? 맛있어요? 이거 특이한데, 이것도. 어떠세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죠?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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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해서도 맛있다. 우리 어묵이가 이렇게 맛있게 드시면, 다음부터 제가 다 해드릴게요. 자주 오신다면, 우리집에만 자주 안 오세요. 어머니가 와서 여기 좀 주무시고 하시면 좋은데. 넌 듯이 마음을 전해보는데요.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조용하면 자주 올게. 역시나 받아주지 않는 윤 여사님. 이름 상처받을 것 같은데요? 거기서도 바빠서 그렇게 일하는 별장이 있는데 거기다 한번 가보자고 했는데. 지금 또 와서 생각해보니까 마음이 아프네. 그때 한번 같이 갔을 걸, 가볼 걸. 아끼는 마음이 크면 시간을 내줬을 법도 한데. 머리도 이뻐. 며느리에 대한 윤 여사님의 진심은 무엇일까요? 며느리에 대한 윤 여사님의 진심은 무엇일까요? 꼬부. 꼬부.